안녕하세요 진격의 아재입니다 서울 아덱스 2021 화려한 한국기업 전시관에 비해 외국 방산기업 전시관이 썰렁해도 너무 썰렁합니다 세계 최대의 방산회사 라키드마틴 F-16 빅터 업그레이드 F-35 등은 이미 대한민국 공군이 보유하거나 진행 중에 있죠 다른 흥미로운 아이템은 보이지 않습니다 콜린스 에어로스페이스에서는 F-16용 전술정찰 파드를 가지고 나왔는데 이미 RF-16 파드는 이스라엘 걸 사용하고 있죠 관심이 아무래도 적을 것 같습니다 외국의 방산기업이 썰렁한 이유는 진행되고 있는 공군에 큰 사업이 없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장기 소유에 올라있는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합동 이동 표적 감시 통제기 응매님도 기억하시죠? 이 사업이 곧 중기로 전환될 예정이라 여기에 관심을 갖는 업체들이 있을 듯 합니다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에어로스페이스 인더스트리 역시 무인기와 함께 비즈니스 제트가 보입니다 합동 이동 표적 감시책의 이스라엘의 후보이죠 비즈니스 제트기가 여기도 보이죠 이 사업에 로스록 그루먼서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새롭게 이스라엘과 로스록 그루먼이 제시한 기체에 대해서는 정보를 얻고 싶었는데 기체가 걸프 스트림 550이라는 것 외에는 스펙을 공개하고 있지 않는 신중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걸프 스트림 550 기체 아래에 에이사 레이더가 보이고 있죠 다른 센서는 아직 확인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레이션부스에서 특별한 브리핑이 있다고 해서 가보았습니다 아이스타케이드에서 사업 총괄 이사인 리차드 샌디퍼의 특별한 브리핑에 초대되었습니다 레이션부스에서 전달한 비용을 보이고 있습니다 레이션부스에서 전달한 시스템을 보이고 있습니다 We took lessons learned from that aircraft. We decided to look around at all the different aircraft that we could. We believe this aircraft best operational capabilities, meeting the requirements, very low maintenance on this aircraft. This is the 6500. Pearl Engines' tremendous upgrade, because it gives us a lot more power, creates over the lifetime total ownership cost, which is very important. 레이시온이 본바르디어를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레이시온이 5년 전에 이 소유를 알게 되어서 이미 걸프 스트림 550과 보잉 737 기종이 돼서 검토를 했답니다 그런데 본바르디어를 선택한 이유에 첫 번째 4만 2천 피트까지 상승할 수 있는 비행기는 본바르디어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답니다 이 4만 2천 피트에 에이사로 390여 킬로미터를 감시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항속거리가 7천마일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강력한 엔진에서 나오는 전기 시스템이 안정적이고 12시간 동안 지속적인 작전이 가능한 그러한 기종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바르디어로부터 기술 이전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유지 비용이 중요한데 737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네요 다음은 한국의 컴퓨터는 무엇인가요? 한국사이의 전통기관을 사용하기 위한 금지 기술을 사용하여 이 공항을 사용하는 무너지 수술을 사용하여 이 공항을 사용하는 방향을 사용하는 기술은 기술을 사용하는 무너지 수술을 사용하여 commander in the aircraft to assess what these sensors are seeing and message that immediately. In near real time to the commanders on the ground so that they can make decisions in an instance. However there is a scenario that we can talk about that we believe is as important as the military scenarios and an operation. This is humanitarian mission. The Sentinel had a similar situation whereby they utilized the aircraft flooding in the UK, 아이스케의 임무 시나리오도 브리핑을 받았는데 이는 비공개여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걸어가는 사람들 속에서 적군을 구별하는 솔루션까지 있네요 센서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10시간 이상 비행을 위해서는 탑승자들의 피로도 또한 중요하죠 그래서 한번 앉아봤습니다 미스터 바비 예전에 정찰기 오퍼레이터로 근무했었기 때문에 10시간 이상 근무해야 하는 오퍼레이터 마음으로 편안한 좌석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좌석의 편안함이 이미 반영되어 있어요 앉아보니 737 여객기의 좌석보다 더 편하고요 어쩌면 조종석보다도 더 편한 것 같습니다 좌석이 편하면 불필요하게 덩치 크고 공간이 많은 기중이 필요한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공간이 많으면 그만큼 크기 때문에 연료 소모도 많이 하고 운용 유주비가 많이 들게 마련이죠 오퍼레이터 출신이 설계한 항공기라 장인의 정신이 느껴집니다 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브리핑을 듣고 나오는데 아까 브리핑하신 리차드 샌디퍼께서 윙맨님들께 레이시온의 다른 기술을 소개해드리고 싶다고 단독 브리핑을 해주신다고 하네요 먼저 에이사 레이더 레이시온이 혁신적으로 작은 에이사 레이더를 설계했습니다 제가 들어봤는데 가성비에서 최강이네요 가깝게는 F-50 또는 미래의 UAV 항공기에 적합한 레이더로 갑니다 기념사진 찰칵 드론을 잡는 하이 에너지 레이저 가성비만점의 HL입니다 HL 시스템 하이 에너지 레이저 시스템 레이쉬는 멀티 스펙트럴 타겟팅 시스템과 함께 보이지 않는 빛을 사용해서 드론의 위협을 격추하는 시스템 이런 시스템 만들었습니다 폴라리스 전술 차량의 탑자에요 드론을 탐지식별 추적 그리고 교전하는 무기체계이네요 이미 2012년 3월에 미공군 시험장에서 군집 드론을 상대로 교전 시범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조작이 편하다고 해서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탐지한 표적들을 선택해가면서 조준이 가능하고 레이저를 발사 5초에 드론 한대씩 격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음 표적도 5초면 끝 비디오 게임을 하는 것처럼 재미가 있었습니다 표적을 확대해서 엔진과 같은 특정 부위를 공격해서 드론을 수거해 올 수도 있고 IR 카메라를 장착한 드론의 경우에는 섬광을 발사해서 순간적으로 적 드론 카메라를 먹통으로 만들 수도 있답니다 한번 배터리를 충전하면 12대의 드론과 교전이 가능하고 만약에 전기 콘센트가 계속 연결되어 있다면 무한정으로 교전이 가능한 와우 그런 시스템이네요 증가는 드론 위협에 대해서 비행장 또는 야전에서 아주 요긴한 무기체계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해보고 싶어요 아주 게임처럼 재미있었습니다 이건 또 뭔가 의미체계가 될 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황에 대해서는 가르치던 시간을 평가시하는 방법이 그래서 GPS 사용하는 기술을 이동해 전기시장에 있는 기술을 장애할 수 있습니다. 이게 시스템을 통해 전기시장에 있는 기술을 장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외국을 이기시장에 있는 기술을 통해 전기시장에 있는 기술을 장애할 수 있습니다. J-PALS, Joint Precision Approach Landing System 요즘 경항모로 아주 뜨겁죠 경항모나 상륙 강습함에 필요한 기술이 보이네요 쉽게 얘기해서 GPS를 활용한 전천후 착륙 시스템으로 항모나 경항모에 탑재되어 별도의 암호화된 링크를 통해 전투기의 안전한 착륙을 돋는 장치입니다 왜 GPS가 5GPS가 필요한가요? 5GPS 시스템이 있습니다 3GPS가 가능합니다 4.농지, 위치와 상태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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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와 상태력이 필요합니다 GPS재밍이 문제가 될 듯 한데 항재밍 기능으로 IRS Category 3보다 정밀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하네요 와우 그런데 J-PALS가 왜 필요하냐고요? 제 생각에 여기 설명은 하지 않았는데 J-PALS의 주고객이 지금 현재 스텔스 전투기입니다 전투기를 항공모함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레이더 기반의 항공관제 시스템이 적용되는데 스텔스 전투기는 레이더에 걸리지 않죠 그래서 J-PALS는 F-35와 A, B, C 모두에 적용되고 있답니다 현재 영국의 HMS 퀸 엘리자베스와 이탈리아의 카보르 경항모에도 적용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미 중국이 미국의 저가식별 시스템과 링크 16 일부를 해킹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암호화된 별도의 링크 시스템으로 정보를 주고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그리고 곧 모든 항공기에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공군 F-35A에도 적용이 된다면 스텔스성을 깨지 않고도 악기상에서도 안전한 착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은 본격적으로 가열되기 시작한 합동 이동 표적 통제 기기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앞으로 좀 더 재미있어질 것 같아요 오늘 저는 여기까지 진격했습니다 무기체계의 세계는 한발 뒤쳐지면 따라가기 쉽지 않습니다 성공과 실패 역시 한발의 차이인 듯합니다 언제나 한발이 문제죠 윙맨님들께서는 항상 한발 앞서는 삶을 사시길 기원 드립니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